마다가스카르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입니다.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인도양의 섬으로 수도는 안타나나리보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국기는 하향, 빨강, 초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자유, 애국, 진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빨강색과 하향색은 마다가스카르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멜리나 왕국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라나발로나 3세기에 쓰인 전통색이며 초록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던 동부 해안 주민들을 위해 추가하며 1959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때 제정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으로 모잠비크 해업을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와 마주합니다. 국토 면적은 약 59만제곱킬로미터로 세계 44위이며 이는 대한민국 면적 10만제곱킬로미터의 약 6배 정도 크기입니다. 마라가스카르는 2019년 기준으로 약 27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51위이며 이는 경기도 인구 1300만명의 2배 수준입니다. 마라가스카르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120억 달러 이는 세계 130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마라가스카르의 주민은 약 18개 종족으로 나뉘며 인도네시아계와 아프리카의 혼혈인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외 프랑스인과 프랑스인과의 혼혈인이 소수 있습니다. 언어는 마라가스카르와 프랑스어가 사용되며 종교는 토착 종교가 약 30%, 기독교가 40% 정도이며 그 외 로마가톨릭과 이슬람교등을 믿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역사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고대 철기시대부터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온주민이 서로 접촉한 흔적이 없이 고립된 채로 살았습니다. 그 후로도 알렉산드리아, 인도, 아랍인들이 근처 해업을 항해하면서 이 섬에 들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9세기 무렵 5만인들이 대거 내양하여 이슬람교를 전파하고 노예 무역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로도 소규모 부족왕국으로 난립하던 마다가스카르에도 1540년 메리나 왕국의 주도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1787년 18개의 부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메리나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식민지 확대를 견제한 프랑스가 1883년 1차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전쟁을 일으켜 동해안 일부를 점령하였고 결국 1897년 메리나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라나발로나 3세가 폐위되면서 프랑스의 본격적인 신민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7년경부터 프랑스에 반대하는 격렬한 민족 독립투쟁이 일어났으며 프랑스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프랑스 식민지들이 모두 독립의 물결을 타고 있었던 상황에서 마다가스카르의 독립투쟁 역시 계속 이어졌고 프랑스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1958년에 마다가스카르의 공화국을 인정했고 2년 뒤인 1960년 마다가스카르는 프랑스로부터 완전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1960년 독립한 이후 친프랑스 정권인 대통령 치라나나가 선출되었지만 프랑스에 대한 경제적 종속과 경제난에 시달린 국민들은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치라나나 대통령은 1972년 군총사령관이었던 라만 안초아에게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라만 안초아는 2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프랑스와 날을 세운 외교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바다가스카르의 사회주의화를 시도하였으나 3년 만인 1975년 리샤르 라치만 드라바에 의해 실각했고 라치만 드라바는 대통령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암살되는 등 마다가스카르의 정치는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디디의 라치라카 대통령은 계속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부정부패와 독재의 한관 대규모 민주화 요구가 일어났고 결국 1992년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성량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원 집정부제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며 정부 수반은 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의회는 14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991년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통해 1992년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이 성립되었으나 그 후로도 마다가스카르의 정치는 계속해서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명의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정권이 수차례 바뀌었고 여야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09년 일어난 쿠데타로 인해 대통령이었던 라발로마 나라는 사임을 표명하였고 그 뒤로 마다가스카르는 2010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안드라 라조엘리나가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으나 사회 우려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경제산업구조는 농업이 약 30%, 제조업이 15%, 서비스업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품의 대부분은 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출품목으로는 커피가 수출 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닐라, 정량, 설탕, 쌀 등을 프랑스와 미국 등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바닐라의 생산은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숲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숲도와 온도가 바닐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인 마다가스카르는 전세계 바닐라의 4분의 1가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다가스카르는 여러가지 보석의 산출지로도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파이어가 많이 산출되는 곳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에 위치한 일라카카 지역에서는 전세계 사파이어의 50%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1995년에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 원석은 밀레니엄 사파이어로 명령되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독특한 생물종과 아름다운 자연환계를 내세운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섬은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섬으로 섬 둘레가 5,800km이며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입니다. 동양의 좁은 해안평야, 하성암으로 이루어진 중앙의 고원, 서해안의 넓은 평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기후는 다양하여 열대기후, 온대기후, 건조기후가 모두 나타납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열대기후, 중부의 고원지대는 온대기후, 남부는 약간의 사막성 기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남방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북방구와 계절이 정반대입니다. 아프리카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나라인 만큼 이 섬에만 소식하는 특이한 생물들로 유명합니다.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는 마다가스카르는 전 세계의 생물 20만종 중 75%가량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8종밖에 존재하지 않는 바오밤 나무 가운데 6종이 이 섬에만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다가스카르를 대표하는 동물로는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를 꼽을 수 있으며 마다가스카르 방사상 거북과 피그미 카멜레온 역시 마다가스카르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최초 고주인이 인도네시아인이었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의 문화는 주로 인도네시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랍과 이슬람교 영향도 받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하면 동남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논이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다가스카르인들은 하루 3끼 쌀밥을 먹고 입가심으로 숭늉을 마신다고 합니다. 가장 뛰어난 예술품은 알로알로와 같은 건축장식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매장한 후 나무조각을 꽂아놓고 사후에서의 행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최근 피아나 란트 소아라는 시골마을은 일종의 문학적 수도로 발전하여 많은 소설가와 작가들이 이곳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장 조지프 라베아 리벨로가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최초의 현대신이자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위대한 문학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01년 몰락한 메리나 귀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나 이미 그 당시 마다가스카르는 왕국이 몰락하고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던 터라 라베아 리벨로의 어머니를 포함한 메리나 귀족들은 특권, 명성, 부를 모두 잃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던 그는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고 결국 성적 부족으로 도중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문학과 마다가스카르 전통시에 대한 그의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라베아 리벨로는 독학으로 프랑스어를 익혔고 시와 산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읽고 스스로를 공부해 나갔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 그는 레이스 디자이너 보조일을 포함하여 여러 자빌들을 해나가며 집안생계를 꾸려가다 14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작시를 출판하게 됩니다. 그 후 출판사에서 문학잡지의 편집자로 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 미편과 오페라, 두 편의 소설 및 수많은 시집을 출판하게 됩니다. 라베아 리벨로의 글은 문학계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문학가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기자, 예술평론가, 번역가로서 마다가스칼의 예술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라베아 리벨로는 마다가스칼의 전통시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세계무대의 자국의 문학을 널리알리엔 활동에도 앞장선 한편 프랑스 식민지배하의 베리네 왕국에 관한 역사소설을 출판하는 등 자국의 문화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는 마다가스칼의 현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수도인 안타나 나리버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고등학교가 지어졌습니다. 말라위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말라위, 말라위공화국입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링롱계입니다. 말라위의 국기는 1964년 독립과 함께 제정되었습니다. 검정, 빨강, 초록의 가루줄무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검정색 줄무늬 중심부에는 붉은색 태양이 있습니다. 검정은 아프리카인을, 빨강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흘린 피를, 초록은 푸른 자연을 나타내며 붉은 태양은 아프리카의 희망을 의미합니다. 2010년에는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하얀 태양의 국기가 사용되었으나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독립돼 제정한 옛 국기를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말라위는 서쪽으로는 잔비와 남동쪽으로는 모잔비크와 면에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12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98위이며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인 대한민국보다 1.2배 정도 큰 면적입니다. 말라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8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63위이며, 이는 서울시 인구수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말라위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70억 달러, 이는 세계 142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말라위는 최화족이 35%, 루메족과 야오이족이 각각 20%, 14% 정도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종족이 있습니다. 공룡으로는 최화월을 사용하고, 종교는 대부분이 기독교이며 그 외 로마 카톨릭교, 이슬람교 등을 믿습니다. 말라위의 역사입니다. 말라위는 기원전부터 투아족과 플라족이 거주해왔고 1세기에 반투족이 들어와 초기의 정치국가를 세웠습니다. 1480년에 마라비 동맹이 생겨나 마라비 왕국이 번영하였으며 말라위라는 국명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1858년 말라위 지역을 최초로 항해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탐험 이후에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8, 19세기 말라위에서는 노예무역이 번성했는데 영국은 노예무역 박멸을 구실로 이 지역에 진출하였고 1891년 말라위는 영국의 보호령인 니아살랜드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1950년대 들어 지금의 잠비아와 짐바부의 지역인 로디지아 연방을 니아살랜드와 통합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는 니아살랜드 주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본격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한 독립운동의 결과 니아살랜드는 1964년 7월 연연방 자치국으로 독립에 성공했고 2년 뒤인 1966년 7월에 헌법을 제정하여 공화제를 선포했습니다. 독립 후 말라위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헤이스팅스 반다 대통령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더불어 대통령이 독재적인 권한을 가지는 일당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급기야 1971년 반다는 종신 대통령으로 추대되었고 30년에 걸쳐 일당 독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반다 대통령의 독재에 저항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그동안 말라위의 경제를 도와주던 국제사회의 원조가 중단되면서 결국 반다 대통령은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1993년 6월 말라위는 국민투표에 의해 일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었고 11월에 종신 대통령제를 폐지했습니다. 1994년 5월 다당제 선거 실시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졌습니다. 말라위의 정치체제는 1994년에 채택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임기 5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019년 현재 말라위의 대통령은 피터 무타리카로 2014년부터 영입하였으며 2019년 재산에 성공했습니다. 말라위의 의회는 단원제로서 5년 임기 19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국민투표에 의해 직접 선출됩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말라위의회당 MCP, 민주진보당 DBP 등이 대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 소수 정당들이 있습니다. 말라위의 경제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부족한 자원과 열악한 제한 환경으로 인해 남수당과 더불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나라의 경제는 주로 농업에 의존하지만 국토의 약 3분의 1만이 농업에 알맞은 서양이기 때문에 생산력도 높지 않습니다. 인구의 90% 이상의 농업과 농업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은 말라위 GDP의 40%, 총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장물로는 잎단배, 홍차, 목화 등이 있으며 특히 홍차는 케냐에 이어 아프리카 제2의 생산국이기도 하며 특산품으로는 아라비카 품종의 커피가 있습니다. 말라위 커피는 케냐산 커피와 비슷한 편이지만 산미가 조금 덜한 편으로 품질이 매우 훌륭하다고 합니다. 말라위 커피는 다른 유명 커피 생산국처럼 거대 플랜테이션이 아니라 소규모 개인 농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제조업은 90년대부터 섬유, 신발, 가방 등 노동지박적 산업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소규모의 영세산업 수준입니다. 정부는 농업에 치중된 국가산업구조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광산업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말라위 호수를 중심으로 관광개발 산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 전 세계에서 열 번째로 큰 호수인 말라위 호수가 국토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말라위는 호수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말라위 호수는 총 500여종 이상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곳으로 세계에서 다른 어떤 내륙의 호수보다 많은 종류의 어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말라위 호수에서 잡히는 어류의 수출이 말라위 경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호수의 관계 사업을 통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말라위는 아열대 계절풍기후로 11월부터 4월까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5월부터 11월까지는 신선한 건기입니다. 최고기온은 약 35도, 최저기온은 7도 내외이며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은시마는 말라위의 요리 전통과 음식문화를 통칭하는 말로 2017년 유네스코의 무용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은시마는 주로 옥수수 가루로 조리한 걸쭉한 죽과 비슷한 요리인데 말라위 사람들이 주로 저녁식사로 먹습니다. 함께 먹는 요리로는 강낭콩, 카사바잎과 같은 채소와 고기와 생선 등이 있습니다. 음식 준비를 담당하는 여성들은 옥수수 빻기를 시작으로 은시마와 함께 먹을 음식을 선정하고 식사를 차리는 과정에서 말라위 전통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말라위는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1990년대부터 지속적인 식량위기를 겪고 있으며 기아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02년부터 세계식량기구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서 구호활동에 나섰지만 만성적인 물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구 10만 명의 의사 2명꼴인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에이즈 감염 환자에 대한 관리도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라위 관광책자에는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말라위의 경치는 찬란하고 다양하며 말라위 사람들은 관광객들에게 매우 친절하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리언대 국립공원을 비롯해 여러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있고 산악하이킹과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맑은 말라위 호수에서 카야킹이나 수상스키와 같은 수상한 레포츠를 하거나 요투를 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라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윌리엄 캄컴바가 있습니다. 그는 발명가이자 도서 바람을 길드는 풍차소년의 저자로 그의 책은 세계 13개국에 출간되어 BBC, CNN 등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칸바는 1987년 말라위의 카숭구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살던 마을은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가난한 오지였습니다. 수업료를 감당할 수 없어 도중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부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을 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빌려 읽으며 홀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카칸바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서 풍차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2006년 두 달에 걸쳐 말라위의 최초의 풍차를 만들었습니다. 고무나무를 이어서 탑을 쌓고 양철조각을 주워와 날개를 달았습니다. 모토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자전거에서 가져온 것으로 모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던 폐품들이었습니다. 두 달째 되던 날, 풍차에 연결한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동안 카칸바의 기행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어른들은 그제서야 풍차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카칸바는 이어서 두 번째 풍차를 만들었고 그가 만든 풍차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풍차에서 생산한 전기로 우물우물을 퍼올려 이모작을 했고 라디오를 통해 뉴스를 듣고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카칸바가 발명한 풍차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그의 이야기는 2006년 말라위의 신문인 데일리타임스에 소개되었습니다. 이어 14살 천재소년이 만든 풍차가 만들어낸 기적은 말라위를 넘어 전세계로 퍼져나갔고 이를 접한 테드컴퍼런스 아프리카 지국작은 카칸바를 탄자니아에서 열린 테드글로벌 2007회 초대에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카칸바의 연설은 행사에 참석한 청중들을 감동시켰으며 곳곳에서 후원자들이 주를 이었습니다. 전세계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 말라위 최고 명문인 릴롱게 대학과 남아공 아프리카 리더십 아카데미를 졸업한 카칸바는 후에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인 다트머스 대학교를 진학에 공부했습니다. 이후 그는 고향마을로 돌아가 전기충전풍차를 손수 만들었으며 마을 곳곳에 조명과 정수기와 펌프를 설치하고 현재는 미국과 말라위를 오가며 풍력관련 과학시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 및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바람을 다스린 소년들을 통해 전세계를 놀라게 한 윌리엄 쾅칸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말리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말리, 말리공화국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서부에 있으며 수도는 바마코입니다. 말리의 국기는 1961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왼쪽부터 초록, 노랑, 빨강으로 3가지 색의 세로줄무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색은 에티오피아와 가나에서 최초로 사용한 범아프리카 색깔로 초록은 자연과 농업을, 노랑은 천연자원을, 빨강은 독립을 위하여 흘린 피를 상징합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는 국기 가운데 인간 형상이 있었으며 세네갈과의 연방으로 프랑스 독립 시절 범아프리카 색상의 국기로 변경될 때도 예전히 인간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후 세네갈이 연방에서 탈퇴하고 말린의 이슬람교 세력의 주장으로 국기 중앙의 인간 형상을 없애면서 지금의 국기가 되었습니다. 말린은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 알제리, 모리타니, 남쪽으로 브루키나파소, 니제르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입니다. 국토 면적은 약 12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22위이며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의 대한민국보다 12배 정도 큰 면적입니다. 말린은 2019년 기준으로 약 2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60위이며 이는 한국 인구수의 40% 정도 수준입니다. 말린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172억 달러 이는 세계 114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는 가봉해 있습니다. 말리의 종족 구성은 밤바라족 50%, 플라니족 15%, 그 외 손인캐족, 말린캐족 등이 있습니다. 공룡어는 프랑스어이며 종교는 이슬람교가 90%, 그 외 토착 종교와 기독교 등을 믿습니다. 말리의 역사입니다. 말리를 포함한 서아프리카 지역은 예부터 여러 왕국이 금, 상하, 노예 무역의 중심권을 놓고 각축하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8세기부터 13세기까지는 가나왕국이,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말리왕국과 송가이왕국 등이 번성했습니다. 손인캐족이 세운 가나왕국은 황금과 소금을 교역하여 유럽에서는 황금의 땅이라 불릴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남부지방에서 발현한 말린캐족의 말리왕국은 농업이 번창하고 이슬람교를 신봉하였으며 대학을 세우고 황금 무역으로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1591년 모로코 원정군에 의해 송가이왕국이 멸망하면서 말리지역은 모로코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7세기 중엽까지 북부지역은 모로코가 지배했고 남부지역은 여러 나라로 분할된 채로 지내오다가 1890년대부터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편입되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인 1958년 말리는 프랑스 공동체 내 공화국이 되었고 1년 후에는 세네갈과 더불어 잠시 말리연방을 구성하였다가 해체되고 1960년 9월 22일 정식으로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말리의 초대 대통령인 모디보 케이타는 범아프리카주의 및 사회주의를 지향하였고 일당제에 의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경제와 세네갈과의 갈등이 겹치면서 1968년 무사 트라우레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1991년까지 20년이 넘도록 독재정치를 하는 등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1990년대 들어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이듬해 일어난 쿠데타로 인해 트라우레는 물러났습니다. 1992년 민주선거에서 알파우마르 코나레가 대통령에 침입하였고 말리는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민족갈등이 있고 2012년에 터진 말리 내전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어 한국에서는 위험경보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말리의 정치체제는 1992년 채택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제 공화국입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은 연임이 가능하고 국무총리를 지명하며 국무총리는 의회를 구성하고 내각을 총괄합니다. 2019년 현재 말리의 대통령은 2018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브라인 부바카르 케이타로 2013년에 이어 재선에 성공하여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1년 말리연합당을 창립하였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말리의회의 의장이었습니다. 말리의 의회는 147석의 단원제이며 의원의 임기는 5년입니다. 2012년 말리 내전이 터지기 전까지 다당제 선거를 보장하는 말리의 정치체제는 아프리카에서도 민주적이고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말리 북부지역의 분리독립주의자들과 중앙정부간의 갈등과 잦은 민족분쟁,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말리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리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나 자연적인 한계와 불안한 정세로 인해 경제발전은 더욱 더딘 편입니다. 말리의 경제는 산업별 GDP 비율로는 농업 45%, 공업 15%, 서비스업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동력의 80%가 농목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입니다. 주요 생산작물로는 수수, 옥수수, 쌀 등의 식량작물과 목화, 땅콩 등의 상풍작물 등이 있습니다. 농업과 더불어 양, 염소 등을 키우는 축산업과 나이정항에서 행하는 업 외에 실질적인 국내 산업 기반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리에는 보크사이트, 다이아몬드, 금과 같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나 기술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개발이 덜지고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 원주로 설비를 갖춘 공장들이 들어서며 식품과공업과 섬유산업 등이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수공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말리의 전체 면적은 124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22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넓지 않은 편입니다. 나이저강이 국토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말리는 아열대 기후와 사막 기후에 걸쳐 있어 2월부터 6월까지는 덥고 건조하며 7월부터 11월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며 온화한 편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다시 건조하고 추워집니다. 북부의 사하라 사막지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기후이며 중남부의 사바나 지대는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해 수림이 무성합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더운 편이지만 일교차가 크고 특히 사막지역에서는 사막 열풍이 불어 심각한 가뭄이 들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북부 사하라 사막지역과 남부의 습윤지역과의 문화적 교차로 역할을 해온 말리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말리의 전통음악은 말리 왕국시대부터 전승되어온 그리오의 노래가 유명한데요. 구전되어 내려오는 사냥담에서부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리오는 코라라고 불리는 전통 현악기 연주에 맞춘 노래로 아프리카뿐 아니라 서양에도 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말리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 하나인 팀북투의 상코레 대학이 있습니다. 니제르 강가에 있는 도시인 팀북투는 코란 상코레 대학과 이슬람교 고등교육시설인 마드라사가 있는 곳으로 말리인들에게는 지적으로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15-16세기 아프리카 전역에 이슬람교를 전파한 중심도시 역할을 해온 덕에 현재까지도 유명한 이슬람 사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바마코에서 북동쪽으로 48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반디아가라 사암 절벽과 고원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부족인 도곤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감과 도곤족 특유의 전통문화가 보존되어 있어 이 지역은 198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곤족은 5,000년 전 외계인과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당시 접촉한 외계의 방문자로부터 우주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전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우주발생론과 종교적 전통, 특이한 가면충과 같은 전통으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신비로운 부족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말리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인 로키아 트라우레가 있습니다. 그녀는 2004년 영국 BBC 라디오 월드뮤직어버드에서 비평가상을 수상한 등 월드뮤직스타로서 활동중입니다. 1974년 말리의 서쪽지역인 크로카니에서 태어난 그녀는 성장이 시절 외교관인 아버지와 함께 많은 국가를 다녔습니다.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등을 방문하던 그녀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트라우레는 말리 전통음악과 블루스음악을 접목시켜 당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였던 알리파르카 투레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뮤지션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대 중반이었던 1997년, 프랑스 정부가 운영하는 라디오 채널인 RFI에서 주관하는 음악프로그램, 아프리카에 발견해서 입사한 것을 계기로 그녀는 점차 아프리카와 유럽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생활했으나 트라우레는 북아프리카 토소가 낀 음고니, 발라폰, 코랄을 연주할 수 있었고 아프리카 여성 뮤지션으로는 드물게 어쿠스틱 기타도 연주했습니다. 보컬 또한 아프리칸 스타일에 유럽스타일이 접목되어 신선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그녀는 끔찍한 말리 내전을 겪은 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순진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통감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어려운 시간을 겪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또한 성장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메시지를 노래에 담아 전세계의 평화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리의 대표 인물은 반말리가 아닌가요? 제3세계의 음악인 레게 음악을 전세계에 확대시킨 거장이자 전설적인 뮤지션 레게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반말리는 아프리카 말리가 아니라 자메이카 출신의 음악가입니다.